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 외교가 판전승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로 유해 이후에 일본과의 견해 차이를 두고 청와대 입장을 설명하던 중에 나온 정의용 안부실장의 놀라운 발언입니다.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정의용 실장은 그야말로 지소미아 파기와 그 이후에 벌어진 갈등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평가와 180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큰 외교적 실책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들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의용 안부실장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11월 24일에 있었던 윤도한 국민소통수송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윤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을지를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일본은 그들이 밝혀온 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아무 실마리 없이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한마디로 윤 수석의 발언은 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일본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는 중요한 그런 작용을 했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옳고 그름을 맹악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용 실장이나 윤도한 수석은 모두 한 목소리로 지소미아 파기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이렇게 우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류가 문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짧고 단호한 문장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가 그렇게 옳은 결정이었다면 왜 당신들은 끝까지 옳은 결정을 밀어붙지 않았는가? 당신들의 주특기가 무엇이든 국민들 뜻을 싸그리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거두절미하고 끝까지 지소미아 파기를 우길 수 없었던 것은 명분이 없었거나 실리가 없었거나 겁이 났거나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가 승리했다. 우리 외교의 승리 운운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의 부정적 유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관계에 국한된 것이고 한미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8월 22일 날 정적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은 역사상 그 어떤 사건보다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타인의 입장,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서 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다면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한일 동맹사의 갈등은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지소미아 유해 결정 이후에 중앙일보는 한국 내의 외교 안보 전문가 21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렸습니다. 설문조사 21명 가운데 20명이 미국의 압박 때문에 지소미아 유해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복수 답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또한 2002년 이후에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다양한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가장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쳤고 한미관계가 가장 낮은 그런 점수를 받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20명 가운데 14명은 팔을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이나 한미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외교상의 큰 실책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본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하였고 경제 문제를 외교 안보 문제와 연계함으로써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마디로 동맹국 미국에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기회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8월 22일 날 최종 결정 과정에서 누가 큰 역할을 담당했는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른 오른 김현종 차장이 시중에 소문대로 큰 결정을 했으면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완패한 외교 참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면피하는 외교 안보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주장과 같은 정부의 억지에 국민들은 속지 않아야 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알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항의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